아우님이 내가 볼때는 딱 타임이 왔어 사업장도 딱 만들고 사업장 명분이 생겼지 야 이제 모임을 내가 가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면분이 생긴거에요 야 나 일해야 돼 응 그렇지 했을거야 아버님이 나 일해야 하니까 이대현하고는 불러도 쉽게 못오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가기는 쉽게 해야지 나는 솔직히 쉬워 아니 무슨 뭐 맨날 전화와 어디 춘세가고 뭘 올려놓으면 야 장사장 어디갔어 막 이거야 편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게 업적으로 내가 부담을 받으면 좀 부담스럽잖아 이게 아무튼 이제 아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우님은 특히나 사람을 어떻게 가래서 만날 시기가 되지 않았어 왜냐면 아무나 만나면 안될 것 같아 왜냐면 여행사잖아 아 여행사잖아 여행사 신뢰를